범용 자동차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엔터테인먼트, 내비게이션 및 연결 기능을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더욱 즐겁고 편리한 여행을 보장합니다. 이 영상에서는 모든 차량 소유자에게 범용 자동차 멀티미디어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인 이유와 이점,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왜 범용 자동차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선택해야 하나요? 향상된 엔터테인먼트 범용 자동차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옵션을 손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장거리 여행을 하든 교통체증에 갇혔든 음악, 영화 및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으면 운전자와 승객 모두에게 여행을 더욱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. 고급 내비게이션 최신 범용 자동차 멀티미디어 시스템에는 GPS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어 실시간 교통 업데이트, 경로계획 및 관심 지점을 제공합니다. 원활한 연결 블루투스 및 와이파이 기능으로 이동 중에도 연결을 유지하세요. 범용 자동차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사용하면 스마트폰을 연결하여 핸즈프리 통화, 문자 메시지 및 좋아하는 앱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. 향상된 안전성 운전할 때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며 범용 자동차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안전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후방 카메라, 주차 센서, 음성 제어와 같은 기능은 산만함을 줄이고 안전한 조작을 지원합니다. 사용자 정해 가능한 경험 범용 자동차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광범위한 차량과 호환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즉, 자동차의 제조사나 모델에 관계없이 동일한 고품질 멀티미디어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. 결론, 범용 자동차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운전 경험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모든 자동차 소유자에게 현명한 투자입니다. 고해상도 터치스크린, GPS 내비게이션, 블루투스 및 와이파이 연결, 고급 안전 기능과 같은 기능을 갖춘 이 시스템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편의성과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합니다.